선택 2016 20대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번엔 기호 6번 무소속 이광진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총선 출마하시게 된 이후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회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여수 유치를 통해 세계 박람회 여수 유치 주역으로 떠오른 이광진이가 제16대 국회원에 출마해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2년 제19대 국회원 선거에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두 차례 출마한 동안 저는 엄청난 애로움과 고독함으로 여수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당 후보와 맞서 싸운 그 선거가 저에게는 뻔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세계 박람회 여수 유치를 했던 주인공답게 사후 활용 방안도 제가 국회에 가서 꼭 마무리해야 될 제 나름대로 개인적 의무를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 이광진에게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치권에 입문한 지 21년 되는 동안 19년 동안 세 번의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낙선한 바 있지만 저의 좌절이 저의 좌절로 끝나지 않고 여수 시민의 희망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수의 혼탁하고 부정부패한 선거를 주도했던 두 후보를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시고 여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당하고 당당한 기호 6번 이광진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투표 꼭 참여하여 저를 찍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표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이 여수의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국회의원 4번, 3번 시켜주었던 다선호원들도 그것을 마무리해내지 못하고 또다시 이번 20대 선거에 시민 여러분께 심판받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다선호원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유의 권위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강계부처 말단 공무원부터 가장 실국장을 설득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4선, 3선이나 하신 분들이 이 사후 활용 방안 하나 마무리 못 짓고 저희 같은 또 후배 정치인에게 떠남기셔야 되겠습니까? 3번, 4번 기회를 줘서 못했으면 이번에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런 권위의식도 없고 특권의식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라왔고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해왔기 때문에 폼 잡을지도 모릅니다. 말당 공무원들 설득하고 강계부처 실무자들 설득하고 장관, 차관 설득하고 대통령, 청와대, 행정실, 비서관들 설득해서 반드시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은 이강진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계박람회 전면 공약으로 98년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떨어진 후보였지만 저는 반드시 국내 후보지 유치로, 엑스포 유치를 요수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제 산 증인 아닙니까? 그 당시 모든 언론이 저를 좋게 평가했고 그 평가를 힘입어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만 34세 젊은 나이로 출마하여 다시 여수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어 이강진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활용 문제 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데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수가 아닌 타지에서는 여수 사람들 참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한 번 떠먹어본 국제 빅이벤트에 불과했던 세계박람회를 사후 활용 방안 어쩌고 어쩌고 한다고 여수 사람들 한심하다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수가 살 길은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앞으로 여수 지역 경제를 엑스포와 연계해서 강강도 활성화시키면서 여수 시민과 함께 부하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엑스포 부지에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여수 해양 교육원에 와서 청소년 교육원에 와서 해양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입법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여수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해양 안전 교육을 받으러 여수를 방문하게 되고 여수에서 숙박을 하면서 여수의 며칠을 머무르면서 여수의 전통과 문화를 익히고 여수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해양 안전 교육원 건립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여수는 경치도 아름답고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호국 충절의 어리 숨어있는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의 가장 최적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좋은 여수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을 내놓아 본들 그것이 절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 청소년 교육원만이 세월호 이후 우리 한국의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여수시의 인구가 2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참 그 지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98년 3년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4만 명이 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33만 명에서 29만 명의 시대가 지금 여수의 현실입니다. 전국 한국의 세태도시의 여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시의원, 도의원 하셨던 김용규 후보님, 도의원하고 부의장까지 하셨던 송대수 후보님, 당신들께서 후보님들께서 시의원, 도의원 하고 있는 동안 여수 인구는 4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후보님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길래 33만 명이나 된 인구가 29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시민들에게 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 무능함을 다시 안고 돈 있고 세력 있고 정당 공천 받았다고 또 그들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여수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오. 여수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에는 시민의식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월 선거 때만 되면 정말 역량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정당 공천, 세력이 강한 후보, 세력이 풍부한 후보를 뽑다 보니 그 후보들께서 자기 몸 앞끈이라고 체면치레한이라고 일을 안 해냅니다. 그것이 무능함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수 구도심, 원도심을 너무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살려내야 됩니다. 여수 구도심, 원도심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환경 정화 사업,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고 주차장 확보도 해줘야 되고 신도시, 신규 택지 개발만 능사가 아닙니다. 도시만 계속 확장하면 뭐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구도심은 도깨비가 나오게 생겼는데요. 구도심 시민들이 여수를 지켜왔던 장본인이고 주인공들입니다. 그분들의 슬픔을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답을 같이 강구하고 우리 같이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의 유권자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수만 생각하면 너무 애정이 넘치다 보니 이렇게 흥분도 하고 감정도 복받칩니다. 이 여러분을 뵙는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이광진이 아시죠? 98년 엑스포 유치해보고자 통영, 서울 돌아다니면서 여수사랑문화예술단 만들어서 엑스포 유치해보자고 홍보하고 다니던 이광진이 기억하시죠? 그때 저랑 같이 엑스포 유치해보고 서명운동 받았던 이 지역의 누님들, 아주머니들, 형님들, 저 기억하시죠? 그런 열정과 심정으로 다시 여수의 부응을 위해서 형님, 동생, 누님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이랑 같이 손잡고 여수를 한 번 살려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 한국 정치판 어디에 내놔도 깨끗하고 당당하고 열정있고 실력있는 후보를 여수의 대표 손수로 내놔야만이 여수 시민 여러분의 이상과 자존심이 사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여수를 망치는 장본인들이 이번 후보의 유력 후보로 등록해서 시민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 후보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그 후보들에게 질타하지 않고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이 다시 여수의 국회원이 되고 여수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창피할 일입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꼭 이광진이 뽑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광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중에 조금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고 정말 많은 허풍 잘 치죠. 옥석을 구별해 내십시오.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조금 덜 나쁜 사람한테 투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여수의 혼탁선거 반드시 두 후보는 책임져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